전학 집박솔 무동 입지위 전학은 박을 쥐고 무동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자리로 나아가시오 알짜인 재집사 입지단 남배위 중행 북향 서상립 알짜는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재단 남쪽의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두 줄로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알짜인 재집사 아멘 알짜인 제집사 사배 알짜는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네 번 절하게 하시오 제집사 진월 제집사 쿵쿵 대흥 대흥 흥평신 지폴 홀을 잡으시오 알짜인 제집사 예관세 위세 알짜는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가학지위 모든 집사는 제자리로 나아가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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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입지위 알짜가 모든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나가게 하시오 알짜 진헌관지좌 백유사 근구청행사 알짜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삼가 준비가 되었으니 제사를 거행고자 한다고 아래시오 총행사 알짜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알짜인 제헌관 사배 모든 헌관은 사배하시오 제헌관 진홀 제헌관 국궁 대흥 대흥 흥평신 행전폐례 전폐례를 행하시오 혐율랑 혐율랑 괴부복 허위 흥 악자 권 전자 지무 혐율랑은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 음악을 연주하고 천자물을 추게 하시오 두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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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인 헌관 예관세위 북향잎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시게 하시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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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홀 헌관관 두 두 고소 알짜는 헌관를 도와 호를 꽂고 손을 씻게 하시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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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홀 알자는 헌관을 도와 호를 잡게 하시오 일인계 신이전과 향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알자는 헌관을 도와 무릎을 꿇고 호를 잡게 하시오 알자는 헌관을 도와 향불을 세 번 울리게 하시오 집사하자 절로 우루신이전 집사는 향료를 받아 신이 앞에 올리시오 대축은 폐백을 담은 황조리를 헌관께 드리시오 대축은 헌관께 폐백을 받아 신이 앞에 올리시오 알자는 헌관을 도와 호를 잡고 부복을 하였다가 일어나게 하시오 이 강복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대축은 헌관을 도와주시오 박진 지오 좌우 집사 진선 좌우 집사는 찬을 올리시오 행조헌예 조헌예를 행하시오 혐율랑 혐율랑 계부복 거위흥 악자 건 하자 지무 혐율랑은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 음악을 연주하고 하자물을 추게 하시오 두어 알자 알자 인헌관 승자 남태 예 둘도 서양 입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사수를 차린 곳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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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유 작주 집중 이라 거명 작주 집중 전문자는 덮개를 들어 올리고 술을 따르시오 집사자 이작 구주 집사자는 술잔에 술을 받으시오 앓자 인헌관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알짜는 헌관을 도와 무릎을 꿇고 호를 꽂게 하시오. 집사장 이작수 헌관 집사장은 술잔을 헌관께 드리시오. 집사장은 헌관을 도와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리게 하시오. 집사장 마소자 전우신이전 집사장은 술잔을 받아 신이 앞에 올리시오. 집사장 장기 볼 울명복 풍속해 북향해 알짜는 헌관을 도와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시오. 박진 지옥 박진 지옥 대축은 신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충문을 읽으시오. 유세차 을미 7월 기사사 초 6일 정묘 조선 구광 근견 이은호 공리 감소 고우 영성 지신 복이 묵관 현조 공리 삼농 감통 정인 백농 성례숭 흔히 생패 예제 자성 서품 식진 명천 상향 악자 고우 악자 고우 알자 찬 부복 흥정 알자는 헌관을 도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게 하시오 민 강 고기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악진 악진 지호 악 Dip 악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혐율랑 개부복 거위흥 악자건 태자지무 혐율랑은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 음악을 연주하고 태자무를 추게 하시오 두어 두어 알짜가 이 헌관 예의 관세위 우캐하니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손짓는 곳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짜는 헌관을 도와 호를 꽂고 헌관이 손을 씻게 하시오 알짜는 헌관을 도와 호를 잡게 하시오 알짜 이 헌관 중계존도 서향립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세사술 차린 곳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집중자 집중자 검역작주 집중자는 덮개를 들어 올리고 술을 따르시오 집사자 집사자 이자 집사자는 술잔에 술을 받으시오 알짜 인헌관 예신이전 북향립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도록 하시오 삼계졸 알짜는 헌관을 도와 무릎을 꿇고 호를 꽂게 하시오 집사자 이자 두 헌관 이자 집사자는 술잔을 헌관께 드리시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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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이자 이자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박지, 지효! 박지, 지효! 행종헌예 종헌예를 행하시오. 혐율랑 괴부복 허위흥 악자 권평자 지무 혐율랑은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 음악을 연주하고 평자물을 추게 하시오.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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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율랑을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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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놀 헌관 반소 세골 한지놀 알자는 헌관을 도와 호를 꽂고 헌관이 손을 씻게 하시오. 한지놀 알자는 헌관을 도와 호를 잡게 하시오. 알자 알자 이 헌관 숭예 존소 서향 리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제사술 차린 곳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집중인자 거명 잡주 집준자는 덮개를 들어 올리고 술을 따르시오. 집사자 집사자 이자 구주 집사자는 술잔에 술 받으시오. 알자 이 헌관 예신이 전 북향립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도록 하시오. 자 함께 지놀 알자는 헌관을 도와 무릎을 꿇고 호를 꽂게 하시오. 집사자 집사자 이자 주 헌관 집사자는 술잔을 헌관께 드리시오. 여유 우유 지놀 여유 우유 여유 우유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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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기가 알짜 찬시폴 우복흥병신 알짜는 헌관을 도와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게 하시오 인간복이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악취 지효 무동은 퇴장하시오 무동은 퇴장하시오 음복수조 복주를 마시고 고기를 받으시오 집사자의 준소 이자학 복주자 집사자는 제사술 차린 곳으로 나아가 술잔에 복주를 따르시오 집사자 지조진감 신의 전조육 집사자는 나무 소반을 들고 나아가 신의 앞에 고기를 덜어내시오 알짜 인헌관 승자 남패 예음복이 북향립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주 마시는 곳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자 한개 진울 알짜는 헌관을 도와 무릎을 꿇고 호를 꽂게 하시오 집사자 진헌관 지우 서양계 이자학수 헌관 집사자는 헌관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술잔을 헌관께 드리시오 집사자 진흥 집사자는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고기를 헌관께 드리시오 알짜 찬시폴 부복흥병신 알짜는 헌관을 놓아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게 하시오 인강복이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제비자 개사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번 절하시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제자 진홀 제자 꾹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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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평신 철변두 변과 두를 철수하시오 알짜인 제 헌관 사배 알짜는 모든 헌관을 인도하여 네 번 절하게 하시오 제헌관 진홀 제헌관 국궁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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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평신 ин개 혼장 guidance 망요 망요하시오 알자인 조헌관 예망요비 남향립 알자는 조헌관을 인도하여 충문 태우는 곳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서시도록 하시오 가리오 태우시오 알자 진헌관 지좌 백예필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예를 맞췄음을 아뢰시오 예필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예를 들으시오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예를 들으시오 영원히 왼쪽으로 나아가 예를 들으시오 아멘 박수 박수